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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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이야 여러분들의 앞에서 T-50은 시속 720km의 고속으로 수직 상승하며 표정하는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n a few moments, the T-50 will perform a high-pitched two compliant role. QI KIO 성공. 이제 한국인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인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